우리 성우 씨의 여장 사진을 보면서 누구 닮았다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여장 대결을 할 거예요. 너무너무 재밌겠죠. 그래서 우리가 1위를 고를 건데 그 1위를 우리가 다 이렇게 거슬라기는 힘드니까 성우 씨가 1위를 선택을 해주시는 걸로. 심사위에 한번 가볼까요. 이상형 월드컵이에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는 거죠. 여장 이상형 월드컵. 우승한 사람은 여자로 좀 살게 해주세요. 1위를 1위를. 그러면 여자 화장실 가도 우리가 모른 척하기로. 와우 반타스틱. 여장 이상형 월드컵.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. 저거 누구야. 이수미 씨. 내가 예쁘다. 디딘. 형 너무 별로야. 형 양아치 누나 같아요. 쟤가 못생기게 나왔는데. 자 선미 씨. 저 속으로 빨리. 이수미 씨로. 지금은 내가 더 예쁘다니까요. 다음 제작할 사람은? 이수미야. 클레오파트라. 다음 제작할 사람은? 이수미야. 클레오파트라. 우와 이게 뭐야. 저게 여장을 한 건가요? 주술사인데 주술사. 클레오파트라 아니야. 그래요? 클레오파트라 아니야. 약간 중동 지방의 압둘라. 오사카와 중동. 상이 복상이다. 눈화장을 진하게 하셨네. 하관이 좋아야 말리는 좋아. 자 선미 씨의 선택. 자 신근 오빠. 이승 이승. 이거 누구야? 누구예요? 오늘 갑자기 펴졌어요. 누구야? 누구야? 저죠? 신근 씨. 진짜로? 어머. 아 너무 예쁘다. 메이크업이 잘 받아요. 이거는 뭐 내가 적게 했는데. 근데 근데 둘이 너무 크다. 어 무섭다. 약간 근데 둘이 같이 달면 되게 쎄 보인다. 아 동네 어디 라이트 가서 부킹했는데 저렇게 두 명 오면. 자 수고 신동. 아 이거는 신종 오빠. 아 신종이 예뻐요. 자 마지막 우리 성우 씨. 와 이거는 성우 씨. 와 어차피 승자가 정해진 게임이야 그냥. 이거 둘째 왜 한 거야. 그냥 바닥으로 날 깔아놨고 그냥. 토크몬배 미모 대결. 전성우 씨 우승. 예이. 다들 계획 잘한다.